사장님! 냉채 바베큐 중짜리 하나만 주시겠어요? 중짜리로요? 네! 와... 대박이다... 냉채 바베큐? 냉채에다가 바베큐를 올리는 거... 약간 그 냉채 족발 같은 느낌이겠다 또 무슨 찬다오구나! 냉채맛고! 아! 빈추가 뭐야? 너무 예쁘다! 빈추가? 우와... 이거 다... 샐러드 먹고 싶다면서... 버린 거예요? 샐러드 버렸습니다! 위에다 버렸어요! 버렸어요! 사장님 많이 놀라신 거 같은데 지금 시선을 못 대시네요 또 와... 대박이다 사장님 멈추셨어 저 언니들 리액션이 그 옛날에 유치원... 김치말이국수 국물까지 다 먹었어 좋으네! 오빠 김치말이국수 국물 남긴다고 제일 속상했잖아 아니... 그게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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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볼까요? 다시? 샐러드 먹고 싶다면 샐러드 많이 먹어야 샐러드 먹고 싶다면 샐러드 많이 먹어야 샐러드 먹고 싶다면 샐러드 많이 먹어야 왜 이렇게 좋지 비주얼이? 우와 뭐야? 샐러드! 너무 예쁘다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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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단은 내 길만 내가 말했잖아요 시청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내가 6시까지 퇴근이면 퇴근하기 전까지 다 해놓는 왜 그러냐면 60번 주어졌으니까 남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맞춰서 수단은 배가 100%라면 몇 프로 찼어요? 지금요? 한 20%? 20% 찼다고요? 말도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저는 근데 조금 성화가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한 5분, 10분 있으면 더 먹을 수 있어서 다른 음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거기 추가할 수 있는데 고기만 추가할까? 수단 안 부르니까 사장님 여기 이거 냉채에 고기 추가 혹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고기 추가요? 네네 네?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한 개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한 개하고 야채하고 같이 드셔야지 이거 야채 지금 먼저 넣었어요? 매워 근데 소스 너무 잘 맛있드신다 소스 괜찮아요?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선생님 진짜 식당하시고 잘하셨다 먹자?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이거 좀 풀리면 장사 진짜 잘 될 거 같아 요즘에 저희 저희 아빠도 장사하시거든요 아 근데 코로나 풀리면 여기는 진짜 잘 될 거 같아 겨우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네 사이다 두 개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추가 안녕하십니까 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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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